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안녕 안녕 자 자 안녕 자 못난이 진짜 꼬질꼬질했어 못난이 못난이 어이 못난이 어이 못난이 어이 못난이 고리야 자? 자고 있어? 자고 있어? 자는 중이야? 고리야 오빠 봐봐 오빠 한 번만 봐봐 여기 오빠 한 번만 봐봐 아 아이고 완전 꼬질꼬질이야 못난이 와 안 씻어서 엄청 비몽사몽이야 산책 갈까? 우리 산책 갈까 우리 밖에 나갈까? 밖에 나갈까? 밖에 나갈까 우리 밖에 나갈까 우리 밖에 나갈까 우리 아이고 귀여운 둥이 산책 갈까 우리 산책 갈까? 이리 와봐 우리 밖에 널로 나갈까? 밖에 널로 나갈까? 산책 갈까? 밖에 나가서 냄새 많이 맡고 냄새 많이 맡고 친구들도 만나자 알겠지? 밖에 비와서 밖에 못 나가 다시 집에 쓸쓸히 돌아가는 보리보리 집으로 가 집으로 들어가 보리야 밖에 비 온대 밖에 비와 지금 어떡해 밖에 못 나가 어떡해 오빠가 일기예보를 안받나봐 아 미안해 밖에 나가자 그랬는데 어떡해 다시 집에 들어갈 거야 오늘은 주차장 데이트네 오리 이리 와봐 띠이 귀여워 웅이 어디야? 어디로 왔어, 우리? 어디로 갔어, 우리? 손 삐져나온 거 보이고 토끼 이빨 같아 부리야 부리야 가장 오노 데이트 하자 여기서 주차장 데이트 한둘이 주차장 데이트 역시 연예인이라 데이트를 주차장에서 하는구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